우리 오늘 이제 그동안은 연습으로 했고 오늘부터 진짜 하는 거예요 신발이랑 다 샀어요 그동안 연습이었고 오늘부터는 진짜 정식 클래스 끊었습니다 우리 남편 올라갑니다 빨리빨리 올라가야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볼 때는 쉬워 보여도 여러분 어휴 날 올라간다 저게 같은 색깔만 올라가야 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받는 건 쉽지만 색깔대로 이렇게 골라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쉽지 않은데 하여튼 뭐 한 대까지 해보렵니다 그동안은 이제 실습 연습 클래스 그거에 벌써 통과돼갖고 정식으로 신발도 사고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인제부터 진짜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행 갔다가у 그랬냐고 이거 끊어가지고 이제 오늘 제대로 정식으로 끊었는데 아 다 잊어버린거 있죠 그래서 다시 한참 동안 연습해가지고 온지 내려오네 오여 오여 어떻게 좋아 원식으로 요 dessa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어렵지 예외코가 이제 드디어 클라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2의 3의 암흑이 내려가 있는 쪽으로 이케나는 공간에 다른 Esmeralda가 Ito가 또는 공간에 있어 하지만 이렇게 해도 그 조금의 광고를 포함할 수 없을 거라 용해가 있는 곳에서 아래쪽에서 밖을 민간을 연구하는 그런 곳에 보컬을 하다가 지식을 전하게 goggle 한 곳에 이 긴이 그 위에 마치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아, 이미 비가 아주 잘 올라가고 있어요. 저 끝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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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행복하다 너무 설lax, 아랫 오랜만에 Difere 끝 생각보다 어렵네